뭔가 똘망똘망한 막내같은 느낌 똘망망 그렇게 들려 진짜 네 머스탱 이거 멋있습니다 네 버즈 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머스탱 멋있 땡 멋있죠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아 이게 머스탱을 하면서 저희가 큰 틀의 빈칸은 다 채우게 됩니다 뭐 리드 에디션이나 뭐 다른 이제 좀 디테일 스펙으로 나온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저희가 텔레 뭐 스트랩 거기다가 재즈마스터 뭐 재규어 뭐 이런거 다 했어요 머스탱까지 저희가 2024년 9월부터 몰아서 많이 했었는데 맥펜 플레이어 2 텔레 77.5 나왔었고요 그때 선생님이 고민될 땐 역시 쏘나타 사라고 올류 쏘나타 주셨고 저는 청학동 패셔니스타 아 맞아요 그때 청학동 그 느낌이었어요 과거를 잘 가지고 있으면서 보존을 하면서 현대적인 것들을 아낌없이 또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그런게 이제 청학동으로 표현이 됐죠 그리고 텔레캐스터 험험 모델은 77.5 검은색 그랜저 저는 청학동 클러버 그리고 플레이어 2 스트라토캐스터는 78.5 2024년형 아반떼 저는 청학동 세탁소 주인 그리고 플레이어 2 스트라토캐스터 험씽씽 모델 이거 80점 좋네요 선생님은 빨간색 트레일블레이저 저는 청학동 동대표 동대표 그리고 재규어 78점 선생님은 애완용 재규어 저는 쟁규어 쟁글 쟁글한 쟁규어 그리고 재즈마스터는 78점 선생님은 스타일마스터 저는 쨍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쨍쥬마스터 쟁쥬마스터 쟁규어 쟁쥬마스터 오늘은 머스탱입니다 머스탱은 그렇게 변형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오늘 아쿠아톤블루고요 아쿠아톤블루를 저희가 뭐 많이 하네요 아쿠아톤블루 말고도 블랙이랑 버치그린이랑 3톤 썬버스트에 하이라이어 옐로우까지 하이얼리어 하이얼리어? 네 이거 뭐 어떻게 읽는지 항상 볼 때마다 하이얼리어일 거예요 아마 하이얼리어 옐로우까지 이렇게 색상들이 제공이 되는데 저희가 뭐 그때 할 때 색상들 다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타들도 동일하게 같은 색깔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쿠아톤블루 아주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플레이어 2 색깔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다 예뻐요 다 예쁘고 점수 지금까지 플레이어 또 다 78점 78.5 뭐 77.5 가장 높은 게 이제 그 동대표 퐁싱싱 스트레시 80점 나왔었고요 이 정도 점수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슷한 영역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 150만 9천원 메이드 인 멕시코입니다 전장은 100.5cm 무게는 3.36kg 두께는 38 플러스 1mm 시베프레띠 뚤레는 75mm입니다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에 메이플 모던 시슈임네 펜더 클래식 기어 헤드머신 신스테틱 본더 42mm 너비고요 펜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트레스 스트링 009개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슬라브 로즈드 로즈드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팡공의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10mm 22 미디엄 전보 프레스 플레이어 시리즈 아쿠아 5 마스탱 싱글 코일 픽업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위 픽업 셀렉터 식스 세들 스트링 스루 바디 스트레드 하드 테일 윗 벤트 스틸 세들 브릿지까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진짜 매력적이네 아까 깊은 목nh hard NBA-5 uated 내공 감독 아 télé 왜 이렇게 들려, 진짜? 아유 똘망해라. 자, 마샬로 바꿨고요. 와. 와. 야, 또 뭐. 굿. 이야, 진짜 쨍글쨍글하네요. 네. 자, 듀얼리스트고요. 음. 음, 좋다. 레드락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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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 찌그러져서 다 들리네요. 좋네요. 매력이 있는 악기는 분명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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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셜 게이 야... 아... 그 똘망똘망이 자꾸 돼서 다 똘망똘망만으로... 야... 마셜 게이 마셜 게이는 뭐... 거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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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 줌을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한 줌을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한 줌을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모래주머니 차고 댕기다가 경기 전날에 팬데든지 깁스치다 이거 치니까 날아갈 것 같아. 그러게.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모래주머니 4.6kg짜리 차고 뛰면 죽을 줄. 그러다가 갑자기 나르는 느낌. 좋습니다. 가볍네요. 크기도 딱 컴팩트하게 들어오니까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줌 평 드릴게요. 그거 애완용 조랑말 드리겠습니다. 조랑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쨍즈마스터 쨍규어 이런거 다 드렸는데 청학동 패셔니스타 청학동 클럽 청학동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 중에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뒤로 갈게요. 쨍즈마스터 쨍규어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머스탱글탱글 야 그걸 해내고야 말래요. 앞글자만 있는게 아니라 뒷글자에 들어. 머스탱글탱글 아주 탱탱한 거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스쿼드 해볼게요. 몰랐던 매력을 느꼈네요. 좋네요 이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구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 평균은 77.5 그래도 다행히 형들이랑 어깨를 나라지 했습니다. 지금 보면 텔레 77.5 였구요. 텔레 험험이 77.5 스트레스는 78.5 험씽씽이 80 이랬으니까 형들이랑 겸상하고 같이 놀기엔 충분합니다. 77.5 점수 잘 받았구요. 다음 시간에는 이 머스탱은 색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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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이드 인 재팬의 쿠스미 컬러 텔레캐스터인데 쿠스미 컬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씬라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구경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정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